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오늘도 신상 리뷰해볼 건데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클리오 신상 스윗플레저 에디션입니다. 아니 요즘 신상들이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단점을 진짜 잘 찾거든요.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에서도 단점 하나를 꼭 찾아내는 그런 성격인데 요즘 나오는 신상들이 다 너무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신상 리뷰를 잘 안 하다가 5월에 출시되는 신상들이 다 너무 예뻐서 다시 신상 리뷰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신상 리뷰 좀 부지런하게 하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클리오 신상 스윗플레저 에디션 리뷰 해볼 건데 스윗플레저 에디션은 이렇게 팔레트 하나, 립 5종, 그리고 블러셔 5종으로 출시된 제품인데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3호 스쿱 오브 쉐이드는 클리오 공식 홈페이지와 에이블리에서 30% 할인한 가격 23,800원에 구입 가능하고요. 올리브영에서는 22,600원에 판매 중이더라고요. 클리오 시폰무드 립 5가지 컬러로 출시됐는데 클리오 공식몰 올리브영 에이블리 다 30% 할인해서 15,400원에 판매 중입니다. 클리오 에어블러 힙 블러쉬 5컬러 클리오 공식몰에서는 30% 할인한 가격 13,300원 에이블리에서는 개당 13,300원 원플러스원에서 24,700원에 판매 중이에요. 올리브영엔 없더라고요. 제가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를 원래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섀도우, 하이라이터, 블러셔, 쉐딩까지 들어있는 멀티 팔레트여가지고 제가 아주 좋아했단 말이죠. 이번에 출시된 3호 스쿱 오브 쉐이드는 라이트하고 부드러운 핑크, 뮤트톤 브라운 컬러 조합의 팔레트인데 이번에는 쉐딩 컬러가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도 12구나 되는 팔레트이기 때문에 좀 이리저리 활용도가 높은 팔레트예요. 저는 이렇게 팔레트 하나로 메이크업을 끝낼 수 있는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팔레트 컨셉에 맞춰서 톤이 어느 정도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해도 너무 톤이 튀지 않고 또 그렇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첫 팔레트로 이런 멀티 팔레트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클리오 쉬폰 무드 립이 쓰리플레저 에디션으로 이렇게 5컬러 나왔는데 패키지가 너무 예쁘죠. 쉬폰 무드 립 제형은 포슬포슬한 스플레 텍스처인데 매트 립 지고 좀 부드럽고 덜 건조한 편이에요. 스윗플레저 에디션 컨셉에 맞게 라즈베리, 텐저린, 스트로베리 등 과일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들로 출시됐다고 하거든요. 이거 일단은 오늘 손목 발색만 보여드리고 단독 리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단독 리뷰로도 가져올게요. 스쿱 오브 쉐이드 팔레트가 되게 라이트한 여쿨 컬러들로 나와서 이번 립들도 좀 라이트하고 뽀용뽀용한 컬러들로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컬러들이 살짝 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쿨 컬러들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여쿨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컬러들이에요. 이번에 또 블러셔가 스윗플레저 에디션으로 5가지 컬러가 출시됐는데 5개 다 못 샀어요. 저는 에이블리 선런칭 때 1 플러스 1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올리브영 가니까 없더라고요. 올리브영에는 블러셔가 안 들어오나 봐요. 클리오 공식몰이랑 에이블리에만 있어가지고 일단은 선런칭 때 2개를 샀는데 이제 와서 주문을 3가지 컬러 더 하려니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블러셔는 이렇게 2개만 보여드릴게요. 클리오 에어블러 힙 블러시는 크림 블러셔와 가루 블러셔의 중간 정도의 제형이에요. 좀 밀가루 반죽 같은 느낌의 표면이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컬러는 뮤트 핑크 컬러 1호 베이비 아몬드 뉴트럴 핑크 브릭 컬러 4호 피치 크런치 선런칭 때 이렇게 미니 퍼프를 미니 퍼프를 미니 퍼프를 2개 받았거든요. 이게 재고 소진 시까지 증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아주 귀엽고 괜찮습니다. 재고 소진되기 전에 언능 받아가세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쏙 들어가는 작은 퍼프고요. 제가 지난번 데이지크 블러셔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게 블러셔 퍼프 같은 경우는 휴대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이렇게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좋은 퍼프예요. 블러셔 들고 다니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브러쉬 따로 챙겨 다니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쏙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퍼프를 사용해서 볼에 얹으면 살짝 떡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 사용해서 블러셔를 얹어준 다음에 이 퍼프로 살살 두드려주면 좀 더 보송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블러셔 5개 다 사고 싶었는데 2개밖에 못 사서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블러셔 빼고 다 올영에서 샀는데 그 배지 못 받았거든요. 그게 클리오 공식몰이랑 에이블리에만 써있더라고요. 배지 증정이. 올영에서는 안 주나 봐요. 귀엽던데. 배지까지 탐나시는 분들은 클리오 공식몰이나 에이블리에서 구입하세요. 오늘 메이크업도 클리오 스윗플레저 에디션으로 해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 튜토리얼 보여드릴게요. 클리오 신성 스윗플레저 에디션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기초 메이크업은 마치고 왔고요. 오늘 좀 스윗플레저 에디션이랑 잘 어울리게 입으려고 핑크핑크한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 옷이 이렇게 이렇게 브라렛은 따로 입은 건데 굉장히 옛날에 구입한 옷인데 요즘에 발레코어 룩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유행은 역시 돌고 도는 건가? 이렇게 팔뚝만 보면 삥고 돼지 같죠? 아무튼간에 메이크업 빨리 시작해 볼게요. 먼저 라이트한 핑크 컬러 테이스팅 스푼 이걸로는 눈두덩이랑 언더에 핑크끼 살짝 깔아주면서 유분기 잡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스 체리 컬러 이거는 핑크 코렐 무펄 섀도우인데 이 뽀용한 약간 핑크 채도가 조금 있는 컬러거든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눈두덩에 핑크 컬러감 한 번 다시 넣어주고 같은 컬러 사용해서 언더 뒤에서부터 핑크 컬러 또 넣어줄게요. 눈 뒤에서부터 앞으로 갈수록 좀 영역이 좁아지게 뮤트한 브라운 컬러 쿠키 크럼블 이걸로는 눈두덩 안쪽에 살짝 더 깊은 음영 잡아줄 건데 뮤트한 브라운 컬러인데 좀 컬러가 라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좀 라이트한 피부톤이신 분들이 음영 잡기 좋고 저같이 라이트하지 않은 사람이 음영 잡기에는 좀 부담 없는 컬러예요. 슈도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가루 날림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브러쉬 너무 쓱쓱 이렇게 쓸지 말고 살짝 꾹꾹 눌러가면서 발색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납작한 브러쉬에 가장 짙은 매트 섀도우 토퍼 퍼지 이걸로는 아이라인 가이드 그려줄게요. 이 컬러도 가장 짙은 컬러이긴 한데 조금 뮤트하고 라이트한 컬러예요. 언더 삼각존 속눈썹 근처에도 쓱쓱 쓸어주고 그 다음에 옐로우, 핑크, 화이트, 펄 막 섞인 글리터가 있는데 진짜 무슨 별사탕 부셔놓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눈두덩 위에 꾹꾹 눌러 붙여줄게요. 눈 떴을 때 보일 수 있도록 쌍꺼풀 이쪽으로 동글동글 조그만 브러쉬에 핑크빔 쉬머 섀도우 사용할게요. 눈 앞머리에 콕 애교살 앞쪽까지 이렇게 스쿱 오브 쉐이드 사용한 섀도우 단계 끝났는데 스쿱 오브 쉐이드에 하이라이터도 있거든요. 하이라이터까지 지금 해버리려고요. 콕 끝에 쓱 하이라이터가 완전 베이지 빔처럼 보였는데 얼굴에 막상 얹으면 살짝 핑크빔도 같이 돌거든요. 그래서 컬러가 오묘한 게 엄청 예뻐요. 그 다음에 뷰러 해주고 속눈썹 붙이고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 해볼게요. 아이 메이크업 끝! 제가 요즘에 속눈썹을 매일 붙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부분 속눈썹 붙이기에 약간 고수가 된 것 같아요. 블러셔는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해볼 건데 베이비 아몬드랑 피치 크런치 먼저 뮤트 핑크 컬러 베이비 아몬드 손가락에 묻혀서 볼 위에 조금 넓게 톡톡 얹어줄게요. 이게 파우더 블러셔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볼 쪽에만 파우더 처리를 안 해놨거든요. 파우더 처리한 거 위에다가 얹으면은 메이크업이 살짝 떡지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 올려준 다음에 이 미니 퍼프로 살짝 눌러주면은 조금 더 뽀송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미니 퍼프 너무 귀엽죠? 이 베이비 아몬드는 좀 자연스러운 블러셔 컬러이기 때문에 블러셔 베이스로 깔아주기 좋아요. 그라데이션 블러셔 베이스 그 다음에 뉴트럴 핑크 브릭 컬러 피치 크런치 이거는 아까보다 좁은 영역에 볼 앞쪽에 귀엽게 톡톡 얹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립을 발라야 되는데 클리오 시폰모드리 패키지가 다 컬러가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뭘 발라야 할지 정말 고민이네요. 그럴 때 저는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공홈 사진도 사진이지만 이제 클리오가 태그된 사진에서 이제 멋진 뷰티 인스타그래머 분들이 올려주신 발색을 확인하고 사용하곤 한답니다. 플럼 마카롱을 발라야겠어요. 플럼기가 살짝 도는 컬러인데 플럼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플럼기가 도는 핑크 컬러예요. 입술 안쪽에 스샥스샥 발라주고 너무 예쁜데 립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 오늘 클리오 신상 스위플레저 에디션 리뷰도 해보면서 메이크업도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신상 리뷰 영상들도 엄청 준비가 돼 있거든요. 아직 배송이 안와서 못 찍고 있는데 다음 영상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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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